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혜나 씨는 나이가 지금...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도웅 씨가 스스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원래는 MC몽이 했던 거래요. 이거 정확하게 2방송 스타 왕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호동 왕자님께서는 호동 너무 예뻐, 예뻐, 예뻐 3번 하는 것까지는 5, 6, 7, 4 눈엔 너무 예뻐 미션 미션 똑같은 안 하고 살짝 춥니다. 새로운 것도 있어요. 민망할 때 공격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거. 이건 MC몬빵이죠? 아닙니다. 어, 언제 오셨어요? 언제요? 복제품이구나, 복제품. 이거 인터넷에 올라와 보십니다. 샤이니가 입은 옷으로. 우리 유기 씨 같은 경우도 아직 소개팅 해본 경험이 없죠? 네, 아직 없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지금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친구도 할 겸 같이 뭐 이렇게 좀... 유빈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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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난 왜 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뵐 때 현지 씨가 얼마 전에 시트콤에서 이 소확 댄스를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거든요. 션지 소확! 원더걸스 멤버 여러분들과 함께! 와우! 이거 이어서 붐하고 우리 MC몽 소확 댄스도 한번 보죠. 이거 안 볼 수 없잖아요. 자, 음악 주세요! 아유, 열심히 해! 아, 예. 아, 죄송합니다.